Decade of Love, 공감의 10년, XSFM 벨비클럽장, 애틀랜타의 냉장고를 열어보면, 좋은 밀폐용기가 있나요? 많이들 쓰죠. 한국거랑 비교해보면, 근데 락앤락이 국내 저거였어요? 기업였어요? 되게 많은 사람들이 그런 질문을 합니다. 락앤락이 한국 회사냐? 저도 잘 불렀어요. 락앤락에 입사하는 사람들도 락앤락이 한국 회사냐였다는 사실을 처음 압니다. 특히나 제 세대들과 제 앞 세대들은 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락앤락은 역수입 신화 사례이기 때문입니다. 한국에서 이런 아이디어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니까, 유럽에 먼저 진출해서 대성공을 거둔 다음에 한국의 공장을 키웁니다. 아, 그래서 미국에 사시면서도 국뽕 사례로 알지 못하신 거군요? 그러게요. 굳이 그런 티를 낼 필요도 없고요. 게다가 락앤락이 성공신화를 써내려갈 때는 사람들이 나만이 어디 붙어있는지도 모르던 시절이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창업주도 노력했고, 직원들도 어마어마한 노력을 보탰겠죠. 저는 정말이지, 잠시 후에 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락앤락 밀폐용기를 너무 좋아해서 그냥 가만히 들여다보면서 감탄할 때도 있습니다. 미적 감상. 네, 근데 진짜 미국에서 자주 쓰는 용기들은 확실히 한국에서 쓰는 것보다 훨씬 더 플라스틱도 약하고 그런 게 있어요. 저번에 보니까 저 한번 뭘 싸주신 적이 있는데, 아예 완전 무거운 유리병에다가 주시더라고요. 밀폐가 되는. 그래서 미국인들은 이런 걸 쓰는구나. 이러면서 받아왔던 기억이 나요. 미국의 밀폐용기 유리된 거 뭔지 저도 알거든요. 락앤락은 똑같이 유리인데 더 가벼워요. 깨지지도 않고. 공율도 직선보다 훨씬 둥그러워요. 그런 거 만들어내기 되게 어렵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만들어오고 퀄리티 컨트롤을 해온 베테랑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큰 회사가 계속해서 유지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잠시 후에 요즘 어떻게 되는지 들어보실 거고. 제가 제일 좋아하는 거죠.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 개개인의 삶과 노동운동은 어떻게 연결돼 있는가? 라인야호 사태를 보면서 알 수 있었습니다. 국란이 닥쳤을 때요. 지금까지도 똑같습니다. 이 잘난 경영진 아직까지 찍소리도 못했습니다. 네이버 내부에서 제일 효과적으로 목소리를 낸 건 오세훈 지회장과 네이버 노조예요. 이번 주와 다음 주의 이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락앤락의 퀄리티를 지키고 싶으면 노조의 길 잘 들어야 된다가 주제입니다. 잠시 후에 만나보시겠습니다. 그것을 알기 싫다는 실천하는 사람들을 위한 디바이스. 레노버, 내 곁에 종로우가 더 쌍화. 꾸준히 당신을 챙겨주는 로아스웰 혈당앤 다이어트. 건조함과의 영원한 이별 빅그린에서 도와주고 있습니다. XSFM입니다. 임금님께 진상은 전통방식 그대로. 현대인에 맞춘 프리미엄 한방차. 더 쌍화. 건강기능식품 광고입니다. 식후 혈당 억제에 도움을 줄 수 있고 하루 영양성분 기준치 2배의 비타민 B까지 챙겨주는 이젠 챙겨 먹자. 로아스의 혈당 그리고 다이어트. 제조원 우리 바이오 유통판매원 로아셀 바이오팜. 카렌듈라코 추출물 65%. 살리실릭애씨드 6가지 뿌리 추출물. 이 모든 걸 하나로. 빅그린 카렌듈라 샴푸. 빅그린. 중지성용 탈모 샴푸. 빅그린 카렌듈라. 세계에서 유일하게 카본 소재로 제작한 프리미엄 노트북. 레노버 싱크패드 X1 카본. X1 요가. 내 비즈니스. 내 삶의 프리미엄을 더해보세요. 한국 레노버 광고. 레노버 공식 홈페이지에서는 늘 다양한 프로모션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X1 카본 신제품 구매 시 5만원 상품권을 증정 드리고요. 도킹 및 모니터는 최대 50% 추가 할인을 해드립니다. 둘 다 좀 비싸긴 한데. 정품 도킹 스테이션을 써보면 부자가 쾌적하게 산다는 게 무엇인가. 제가 그걸 이번에 대탑을 만들면서 깨달았죠. 그렇습니다. 액세서리의 세계는 이렇게 다양하구나. 그렇죠. 이렇게 가격이 천천원별이구나. 그리고 저 가격을 주고 사면 내 인생이 편안해지는 이유는 무엇? 하고 바로 알게 됩니다. 그렇죠. 싱크패드 P1 7세대를 구매를 하시면 38만원 상당의 모니터를 만원에 판매한다고 합니다. 아니 레노버 모니터가 안 팔리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퀄리티가 낮아서 안 팔리는 건 아닙니다. 그렇죠. 시장 세일을 자주 하긴 하지만 시장 음식이 맛이 없거나 엄청나게 비위생적인 건 아니잖아요. 싱크패드 P1을 사시면. 네. 좋잖아요. 저 건조가 되게 어디서 주사온 모니터 잘 안 보이는 거 쓰던 게 기억나고요. 맞아요. 제가 당근에서 4만원 상당 모니터. 근데 이건 만원에 살 수 있어요. 이건 좋습니다. 나도 이렇게 써야 했는데. XSFM 청취자이시면 XS몰을 경유를 해서 XSFM 쿠폰을 적용하실 수 있습니다. 공홈의 프로모션이 있던 없던 노트북을 최대 30% 할인받으실 수 있고요. 그렇습니다. 이게 삼성 LG랑 비교하는 게 자존심 상한다고 얘기하는데 삼성 LG 물건도 좋으니까 저는 그런 표현은 인용하지 않기로 하고 다만 델이나 HP 같은 경쟁 업체들에 비해서 한 단계 더 앞서 나간 건 레노버의 노트북들은 윈도우즈의 마이크로소프트 기계들보다 최적화된 머신들이라는 겁니다. 그 최적화가 소중하기 때문에 애플 같은 기분 나쁜 전략을 가로 쓰죠. 레노버가. 램을 못 갈게 한다거나 뜯어보지 못하게 한다거나. 다만 완성도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합니다. 그걸 이미 알고 계신 분들은 레노버를 쌍값에 사실 수 있습니다. XS몰을 들렀다 가시면요. 21세기 노동운동 라이프스타일 가이드북 조기된 땡땡땡 청취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실지 몰라도 저는 이런 얘기가 꽤 재밌다니까요. 좀 전에 예고해드린 대로 민주노총 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 락앤락지회의 지회장님을 모셨습니다. 자기소개를 해주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민주노총 전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 락앤락지회의 지회장 순세우입니다. 네. 락앤락이 노조가 있다는 얘기를 제가 못 들었다가 최근에 찾아보니까 생긴 지 그렇게 오래된 것도 아닌 것 같고. 네. 본인이 이 창립에 참여를 하신 거잖아요. 네. 제가 직접 만들었어요. 초대 지회장이시군요. 네. 초대이고 지금 이제 작년에 또 이제는 재선을 돼서 지금 이대까지 함께하고 있습니다. 본인이 지금 사본이 어떻게 되십니까. 제가 2010년도 입사해서 지금 올해가 지금 15년차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15년차요. 네. 거의 뭐 두 번째 세 번째 직장 수준 그러니까 평생 직장급이에요. 그렇죠. 지금 저도 이전에도 다른 회사들도 다녔지만 여기서가 가장 길게 지금 다니고 있죠. 그러니까요. 삶에 상당 긴 분 프로페셔널 커리어에 거의 대부분을 이 회사에서 쓰셨어요. 네. 그 어떤 파트에서 일을 하신 겁니까. 처음에는 저희가 이제는 용인이 본사의 개념이었는데 그쪽에서 물류를 관리하고 기획하고 이런 업무를 진행을 하다가 로지스틱스. 네. 그러다가 이제는 여차저차한 이따가 말씀드리겠지만 여차저차한 사유로 2013년도부터 한 5, 6년 정도 동안 베트남에서 영업법인, 생산법인 이런 쪽의 관리, 기획 이런 업무를 했고 영전 아니에요? 유배입니다. 아, 유배예요? 잠시만요. 그러다가 2019년도부터 이제는 본사 쪽에서 글로벌로 소위 말하는 SCM이라고 공급망, 재고 이런 관리하는 업무를 주로 이제는 진행을 했었습니다. 아, 여튼 특기는 로지스틱스 분야. 네, 그렇죠. 그쪽에서 먼저 커리어를 시작을 했죠. 이셨고. 그게 전부입니까? 어... 그렇죠. 락앤락에서는 이전에는 전혀 다른 업무를 하다가 락앤락 들어와서 이제는 이 업무를 진행을 했거든요. 네. 밖에서 이제 그 가산호동하는 사람 관련된 쇼핑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런 거 궁금한 거예요. 제 또래와 제 위의 세대 또래한테는 락앤락은 퀄리티에 있어서만큼은 국내에서 언제나 1등 기업 이미지가 있거든요. 네, 그렇죠. 내부에서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까? 그렇죠. 업계에서? 업계에서도 당연히 선두였고 선두하는 기업이었죠. 락앤락이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피드넷께서도 데일밴드 에프킬라 아, 네. 그렇죠. 포스트잇 이런 것들 하면 이것들이 다들 이제는 그냥 브랜드 명 자체가 이제는 대명사가 돼버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3M이 미네소타 광공업 회사하는 걸 알 필요가 없잖아요.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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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것처럼 어느 순간인가 반찬통 하면 락앤락 그냥 이게 이제는 대명사가 돼버린 그런 거 이제는 주부 입장에서는 되게 석기시대에서 철기시대로 넘어간 기분이거든요. 그전에는 유리로 된 밀폐용기도 잘 못 봤고 그렇죠. 있으면 독일에서 완전히 이러면서 겁나게 비쌌고 잘 깨졌고 그렇죠. 밀폐력 자체도 없었고요. 그러던 거를 이제는 락앤락이 그 글로벌 특허를 100% 밀폐라는 걸로 이제는 그 취득을 했거든요. 100% 밀폐요? 거짓말 아니에요? 그게 가능해요? 어, 진짜로 그러면 유튜브나 이런 쪽에서도 굉장히 유명한 유튜버 분들이 이제는 테스트 해놓은 그런 영상들도 많이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 브랜드별 비교 이런 거 하면서 네. 근데 밀폐력만큼은 아, 락앤락만 하나도 안 센다 하더라. 네. 하나도는 아니었던 것 같고요. 그 영상을 보면 이제는 근데 왜 그런 약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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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이 중에 제일 조금 세더라. 그래도 뭐 저기 기관에서 특허를 내준 것이니까 뭐 그러면 믿어야죠. 사실 정말 제가 초반에 할 질문은 노조위원장님한테 할 질문 전혀 아니에요. 근데 정말 살면서 저는 그렇게 느꼈는데 모든 한국인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렇게 느꼈는데 어떻게 김치를 넣을 때도 락앤락에 넣으면 덜 걱정돼요. 아, 그럼요. 나중에 설거지할 걱정 심지어 그것도 덜 해요. 음, 그렇죠. 아무래도 그런 테스트도 한 거 아니에요. 모든 것들을 저희가 이제는 실제적으로 저희가 자체적으로 개발팀, 디자인팀들이 다 제품을 개발을 하고 자체 공장에서 생산을 하고 그다음에 또 자체적으로 품질이나 이런 모든 것을 관리를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다 모든 테스트를 했고 자부심이 있죠. 그 말씀은 다른 회사들은 그런 공정이 없을 수 있다는 거 아니에요. 퀄리티 컨트롤이 일정 부분은 막 외주에 맡긴다거나 그렇죠. 아니면은 다 해온 걸 그냥 수입만 해와서 택갈을 한다거나 그렇죠. OEM, 보통 OEM을 하는 데들도 많이 있죠. 대기업도요? 지금 어떻게 보면은 락앤락에서도 일부의 라인업들이 그런 방향성으로 그렇게 변화한 얘기를 우리가 천천히 할 거예요. 락앤락이 좀 저지리된 얘기도. 네. 근데 그전에는 모든 측면에서 모든 업체들보다 뛰어나다고 자부했다는 거 아니에요. 물론 뭐 개발실의 얘기를 다 들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항상 저희 락앤락에서 제품이 나오고 나면은 그다음에 이제는 후발주자인 업체명들을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지만 거기서도 이제는 다 디자인 카피들을 쭉 해왔고 근데 이제는 품질에 대한 카피까지는 못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고객들뿐만 아니라 또 해외에서도 굉장히 많이 판매가 되었고 신뢰를 받는 똑같은 디자인인 것 같은데 모르는 사람이 봤을 때는 락앤락을 카피래요? 그렇죠. 완전 디자인 카피들은 그렇게 진행이 되니까요. 근데 퀄리티는 왜 못 따라 했을까요? 퀄리티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은 특허. 그리고 아까도 제가 이제는 항상 어디 가서도 자부심 있게 말씀드린 게 제가 직접적으로 베트남에 있는 생산공장 한국에는 생산공장 쪽에서도 일을 했었기 때문에 공정이나 이런 것들이 예전에는 굉장히 까다로웠어요. 왜냐? 우리가 우리 이름을 걸고 우리 직원들이 직접 만들어서 내보내는 제품이기 때문에 그 단계들이 좀 과하다 싶을 정도로 굉장히 까다롭게 진행이 되어왔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어느 정도로 막 집어던져요? 테스트는 뭐 집어던지는 것 뿐만 아니라 냉동 그다음에 열의 변형 이런 것까지도 굉장히 심한 혹한의 기온 이런 것까지도 테스트를 키친웨어 유튜브에서 리뷰하는 거 보면 요즘 말로 고문이라고 하잖아요. 고문 그렇죠. 그 프라이팬 같은 거 특히 고문 많이 하던데 그 자체 테스트를 해서 랜덤으로 뭘 집어가지고 이제 회사에서도 해볼 텐데 그걸 좀 빡세게 한다. 네. 그렇죠. 그리고 식품 용기라는 것 자체가 식품과 밀접해 있기 때문에 각종 기관에서도 검사에 대한 기준 자체가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을 테스트를 통과를 하기 위해서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통과 이후에도 제품이 나갔을 때 고객들이 그냥 딱 봐도 아 락앤락 이 말이 나오게끔 하기 위해서 굉장히 어떻게 보면 직원들이 정말 혼신을 다했죠. 기관 테스트는 중요하지도 않고 그거 정도 디폴트 옵션 넘어간다고 해서 시장에서 제일 잘 팔리는 물건이 될 수는 없고 이제 락앤락 내부의 테스트를 다 거쳐 나와서 시장에 나온 제품들 시장에 나왔을 때 비슷한 제품군의 다른 회사 제품들랑 비교도 해볼 거 아니에요. 비교하죠. 비교하죠. 비교도 저희 락앤락에서 했던 테스트랑 동일한 테스트들을 다른 데 거를 가져다가 똑같이 하거든요. 개인적인 궁금증을 채우고 있네 계속. 여기에서 직원들이 이제는 테스트하고 나오면 훗 이런 반응들이 나오죠. 그거 되게 신날 것 같아요. 그렇죠. 그게 자부심이죠. 솔직히 저 대기업 쓰레기야 우리 회사에 비해서 사내에서 얘기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하죠. 줄줄세 이틀 뒀더니 다 주황색이 됐어 그래서 실질적으로도 락앤락 직원들이 락앤락 제품이 다른 회사 제품보다 동일한 제품보다 가격대가 조금 있어요. 맞아요. 그런데도 락앤락 직원들은 그 성능을 워낙에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락앤락 제품만 사서 쓰죠. 그러니까 사실 이 업계에 오래 있다 보면 그 이해는 있잖아요. 청소 여러분 지금 락앤락 물건이 그렇다는 건 아닙니다. 그건 잠시 후에 설명 다시 드릴 거예요. 지회장님하고 저하고 다만 옛날에는 개발실에서는 그런 이해가 있잖아요. 어떤 분야는 무조건 박리담회가 승리하고 어떤 분야는 무조건 비싸야 승리하고 그런 분야들이 있어요. 그런데 키친웨어는 가격하고 아주 무관하게 움직이지는 않지만 그래도 퀄리티를 소비자들이 엄청나게 열심히 뜯어보는 분야라는 걸 알잖아요. 예를 들어 2만원 평균적으로 2만원에 팔리고 있는 물건이면 2만 7천원에 되게 잘 만들면 그게 훨씬 잘 팔린다 정도의 이해는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업계가 좋은 것 같은 게 자부심 같고 열심히 머리 쓰기가 좋아요. 다른 어떤 업계보다. 맞습니다. 락앤락은 그게 되던 회사라는 말씀인 거죠? 네네. 지금은 아니에요? 지금은 일부는 그렇고 일부는 아니다. 그렇게 말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한참 전성기 때 얘기를 조금만 더 해보자고요. 네네. 지금은 지회장님이 되셨으니까 연이 더 많이 늘어나고 알고 지내는 직원분들이 더 늘어나셨을 텐데 그중에 개발이나 생산 라인에 오랫동안 계셨던 분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많죠. 선배님들도 많이 있고 그럼 그분들이 그런 얘기해줘요? 내가 그때 이걸 해가지고 우리 회사가 퀄리티 문제에 있어서 사람들한테 훨씬 고평가를 받게 됐다. 나는 이게 자부심이다. 이런 얘기 안 해줘요? 그거는 그때 당시에 개발을 하신 분들은 당연한 거고 제품이 하나가 나오기까지는 개발하시는 분들 뿐만 아니라 예를 들어 예를 들어 밀폐용기 밀폐용기라는 것을 개발을 하셨던 분들의 말씀을 들으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특허를 받아내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거든요. 그런데 이것 자체가 한국에서 먼저 터진 게 아니에요. 그럼요. 한국에서는 처음에는 우리나라 밀폐용기 시장 자체가 크게까지 형성이 잘 안 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어디께 저도 좋다 어디께 더 좋다 이런 얘기가 없었는데 그 와중에서 우리가 외국을 먼저 진출을 한번 해보자. 그렇게 해서 방향을 아예 미국 홈쇼핑 유럽 홈쇼핑들 이쪽에다가 틀었고 거기서 대박이 딱 터진 거죠. 그래요? 네. 그러니까 그때 했었던 그러면 외국에서도 분명히 개발에 참여하셨던 분들이 너무나도 본인들의 프라이드를 딱 느낄 수 있었던 게 품질이 좋아서 터진 거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개발하신 분들뿐만 아니라 영업하신 분들까지도 다 같이 그때에 대한 걸 가장 많이 회상을 하시면서 그게 언제쯤이에요? 그게 90년대 후반 90년대 후반? 그러면 진짜 우리나라는 그 개념이 거의 없을 때 네. 맞습니다. 그때 먼저 해외에서 터지고 그래서 우리나라로 들어왔기 때문에 스테인리스 통 쓸 때요. 그렇죠. 짝짝 잠그는 이런 것들 그리고 막 땅에 묻어놓고 막 그러던 때지 왜냐면 김치 냉장고도 아직 대중 안 됐을 테니까 네. 맞습니다. 근데 그때 미국하고 유럽에 먼저 들고 갔고 네. 거기서 이제 터진 거죠. 사람들이 알아봤다. 그래서 처음에 우리나라에서 저도 분명히 라겐나게 그때 2010년도에 입사를 했는데 그때까지도 외국 회사인 줄 알고도 갔어요. 아 그래요? 네. 우리나라 회사는 생각을 안 해봤죠. 왜냐하면 모든 광고 자체도 외국인들이 나오고 외국 광고가 나오는 그런 회사였거든요. 외국 광고도 많이 하고 있고 이미 네. 그렇다 보니까 저도 이게 외국에 있는 외국계 회사인가 보다 하고서는 갔어요. 근데 막상 가보니까 이게 78년도에 한국에서 만들면 회사인 거죠. 25년 전이었으면 그 정도면 미국이나 서유럽에서도 밀폐 용기가 그렇게 뭐 지워놓은 게 많이 괜찮은 게 많이 있었을 때 인 것 같지는 않아요. 네. 그때도 몇 개의 브랜드가 조금 큰 브랜드들이 있긴 했는데 그냥 닿는다는 개념이지 밀폐라는 개념은 좀 약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는 그 밀폐라는 것을 아예 채워주다 보니까 라겐나게서 그렇다 보니 이제는 뭐 잘 팔리게 됐죠. 신기한 게 보통 그 냄새가 많이 나고 뭐가 많이 새는 음식들은 동아시아 특인데 이게 해외에서 먼저 나갔네요. 미국에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는 음식 자체가 이제는 발효부터 저장 이런 개념의 것이 있지만 외국에서는 보관이라는 부분이 굉장히 많잖아요. 뭐 이게 파스타 면이라고 쳤을 때도 그런 것들조차도 다 밀폐용기에 넣어놨을 때는 그게 훨씬 더 보존이 잘 되는 거거든요. 해외 광고 그게 신기했어요. 한국에서는 이쯤 되면 상온이지 하고 막 두는 것들을 밀폐용기에 엄청 넣더라고요. 맞아요. 그 파스타면 같은 거 하긴 뭐 거기 입장에서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긴 있을 텐데 맞습니다. 그걸 하려고 해도 수준차가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키친웨어는 수준차를 바로 느낀다고 하루 이틀 써보면 그렇죠. 해외의 커스터머들이 먼저 엄청나게 만족을 했고 그래서 해외의 홍보팀들도 그 누구보다도 연차가 길고 경험이 많으실 것이고 네. 맞습니다. 그분들도 일부 안 왔었죠. 많이 나가셨고 회사 입장에서는 큰 로스인 게 이런 분야에서 전 세계의 대부분의 선진국들에서 홍보를 해본 경험을 가지고 있는 인력은 귀한 인력이잖아요. 그냥 막 내보냈나봐요. 그건 잠시 후에 또 얘기할 텐데 네. 혹은 생산직들도 마찬가지 그렇죠. 생산 기술을 가지고 계신 분들도 물론 개발에서 뭔가를 제품이라는 것을 기획을 할 것이고 그 다음에 디자인하는 부서에서 이렇게 생산할 수 있는 금형이나 이런 디자인까지 제품에 대한 디자인을 또 할 것이고 금형을 만지시는 분들께서 이것이 완벽한 개발이나 기획에 맞게끔 생산이 되게끔 그거를 이제는 또 구현해 낼 것이고 그걸로 이제는 생산 기술자들은 또 오차 없이 그걸 또 딱 찍어내갖고 그거가 이제는 완벽한 제품을 만들어 내는 것 이런 프로세스로 가야 되고 그 과정들에 있었던 그 기술자들이 정말 많이 있었고 또 이분들이 어떻게 보면 핵심이죠. 제일 중요하죠. 제가 회장님이면 피 눈물이 날 것 같아요. 그 인력들 죽어도 뺏기고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근데 좀 이따 또 얘기할게요. 노조 얘기 언제 나 궁금한 거 너무 많아가지고 근데 그분들이 사실상 제 발로 나가는 형태지만 더미인 거 아니에요. 회사가 나가라고. 회의 전대 창업주가 있었을 때에는 그러한 인재 유출 자체는 많지 않았어요. 근데 저희가 상호펀드가 인수를 하면서부터 뭔가 공장 그리고 이런 인력에 대한 중요도를 낮게 평가했는지 그런 기술자들 그다음에 경력자들 경험자들을 하나 둘 시즌 정리를 하기 시작을 했죠. 그래서 기업으로서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 미래를 책임져야 될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 자체가 근데 그것 자체가 없어진 게 현재에서 제가 봤을 때 가장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죠. 이달에 라겐락 제 회장님과 만나서 할 가장 중요한 이슈가 지금 나왔습니다. 삼성전자로 말할 것 같으면 사모펀드가 삼성전자를 사서 반도체 개발부소부터 다 떠밀었다는 얘기 다 내보냈다는 얘기쯤 됩니다. 그전에 마지막으로 저는 정말 이거 노조위원장 아니고 창업주를 모셔서 할 얘긴데 저는 진짜 라겐락을 사모으는 걸 좋아하던 사람이에요. 매니아셨군요. 가족들이 이런 거에 관심이 없으니까 아니 저 쓰레기를 당장 냉장고에서 빼 이러면서 제가 산 걸로 채워놓는 걸 좋아하는 다른 거랑 차이가 너무 많이 나요. 그냥 슥 봐도 설거지할 때 보면 이런 곡률은 라겐락밖에 없어. 다른 건 다 직사각형에 닦기 어렵고 막 이런데 저렇게까지 안쪽 바깥쪽 똑같은 각도로 두글게 깎여나온 건 라겐락밖에 없어. 이러면서 그게 기술이죠. 저는 실제로 감탄해본 적도 없어요. 그냥 난 잘 샀어. 이러고 그냥 말지 길게 생각 안 하잖아요. 제가 전업 네이버 블로거가 아닌 이상 그런데 지회장님을 보는 순간 계속 그것만 떠올라요. 내가 라겐락 제품을 얼마나 좋아했는가. 그걸 만들어낸 핵심 인력들은 지금 많이 떠나가 계신다. 그렇죠. 라겐락이 밀폐 용기를 우리가 계속 얘기를 했는데 밀폐 용기 말고도 저희가 자체적으로 생산하던 유리 용기 그러니까 플라스틱 용기 유리 용기 그 다음에는 저희가 쿠게어라고 그래갖고 냄비 후라이팬 이런 쪽도 이제는 저희 공장도 만들어서 했는데 제가 봤을 때는 다 굉장히 품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다 좋았고 거기에는 아까처럼 분명히 노력을 하고 그 퀄리티의 단계를 만들어내신 분들이 다 존재했는데 지금은 많이 떠나가셨죠. 그래서 이제 지회장님이 노조를 만들게 되신 계기를 들어야 되겠습니다.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될까요? 일단은 원래는 제가 노조를 만들려고 했었던 게 2011년도예요. 그때가 어떤 얘기했었냐면 생산기지가 우리 한국에는 아산 쪽에 있었는데 아산이요. 이거를 이제는 중국이랑 베트남 쪽에 이제는 인건비가 아무래도 싸고 그런 곳으로 이제는 그때 우리나라에 있는 기업들이 다들 많이 이전을 할 때였거든요. 그래서 그런 일이 나겟나겟도 발생을 했고 자연스럽게 그렇게 되면서 이제는 주변의 동료분들이 직장의 일을 다 뺏기고 이제는 집에 가야 되는 이런 상태 생산라인 생산라인도 그렇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는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그렇죠. 생각해보면 공장을 옮기면 물류도 다 그리로 가야 되고 그렇죠. 뭐 이런 여러 가지들이 있죠. 그러다 보니까 그때 많은 분들에게 고용 얘기가 왔고 그것을 옆에서 지켜보고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그때가 저도 이제는 30대 초반이었는데 내가 노동조합을 만들어서 그러면 좀 직원들 한번 지켜보자. 그게 몇 년도예요? 그게 2011년도입니다. 2011년. 근데 아까 말한 것처럼 유배라고 했었던 게 회사에서는 과거에도 아니라고 얘기는 했지만 그때 노동조합을 만들려고 하는 거를 저는 약간 그때는 노하우가 없으니까 당연히 공부한 것도 없었고 그냥 사람들한테 다 대놓고서는 아 노동조합 만들자 만들자 이러면서 다녔어요. 아이고 청취자 여러분 지금 복습하고 계십니다. 차라노조에서 듣던 얘기 지지난주에 들은 얘기 바로 반복되죠. 모르고 했다가 걸려서 망했다. 네. 그러다 보니까 갑자기 어느 순간 너 베트남으로 가. 아 그럼 유배가 맞네요. 근데 이제는 회사에서는 그때 당시 이제는 그쪽에 관련되어 있으신 분들 인사 쪽 그때 계신 분들은 지금 아무도 안 남아 계셔서 그분들한테 물어봤을 때는 유배는 아니다. 아 그런 것 때문에 아니다. 단지 그쪽에서 당신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제는 갔는데 그래서 이제는 2017년 18년도까지 베트남에 계셨어요? 네. 그쪽에서 이제는 6년 7년? 6년 5, 6년 정도 있었던 것 같아요. 5년 몇 개월 그렇게 있었던 것 같아요. 야 어떤 동네를 집처럼 기억하시겠네요. 베트남 어디요? 저는 그때 호치민이라 호치민에서 가까운데 이제는 산업단지가 있는 붕따우라는 곳이 있어요. 거기서 해변이 가까운 곳인데 호치민에서 한 1시간 정도 떨어진 곳. 이쪽 그 두 군데 쪽에서 주로 있었습니다. 유배 생활을 하셨다. 네. 유배. 그 정도로 복역을 하면 마음을 고쳐먹을 때가 됐잖아요. 복역까지요? 네. 18년에 돌아오셨더니. 그럼 이제 교도행정이다 일종의 회사 입장에서 그렇게 생각하면 게시물에서 돌아와야 되잖아요. 다시 노조 안 해야지? 이러면서. 그런데 지금 지혜장이에요? 그런데 그게 이제는 이 일이 이제는 발발을 했었던 거는 어떻게 보면 2017년도에 락앤락이 창업주가 계속 운영을 하다가 중국의 사모펀드 어피너티 에코티 파트너스라는 곳으로 이제는 인수가 됩니다. 인수가 되고 솔직히 크게 관심이 없었죠. 유배 중이었으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제는 인수가 됐는데 이제부터는 회장님이 이제는 기사 언론이나 이런 쪽을 해서 발표를 하기로는 락앤락이 더 성장을 위해서 전문 경영인들을 드리고 뭐 이렇게 해서 좀 더 이제는 디벨롭하기 위해서 이제는 매각을 한다. 아니 전문 경영인이면 그 사람을 데리고 와서 월급을 주면 되지. 그때는 뭐. 스타고프션을 주고. 유배 중이라 뭐 크게 그것까지는 관심을 안 가졌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직원이지 주주가 아니시니까. 물론 직원들도. 주주의 주인이. 아 주식도 가지고 계세요. 그렇죠. 그렇게 오랫동안 일하셨는데. 대주주는 아니시잖아요. 그렇죠. 그래도 직원들도 관심이 있잖아요. 주인이 바뀐다고 할 때는. 그런데 홍콩계 사무펀드가 들어왔다. 어쨌든 그게 들어와서 말 그대로 전문 경영인 체제로 가고 성장할 수 있게 된다라는 얘기를 들으니까 그래 회사가 어차피 우리 회사가 기술도 있는 회사이고 국민 또 전 세계에서 인정을 받고 있는 회사니까 더 커질 것이다라는 기대를 하고 일을 하고 있었죠. 그러다가 한국으로 발령이 오고. 그다음에 어떻게 보면 본사에서도 헤드쿼터에 가까운 글로벌 관리를 하는 그런 SCM 부서에서 일을 하게 되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있었고 딱 보니까 어피너티가 들어왔고 어피너티에서 경영진들을 집어넣고 이 사람들이 사무펀드가 새로 들여온 경영진들도 있어요. 이 사람들이 뭐 이런저런 사업들을 계속 버려요. 오프라인 고급화 매장을 낸다. 무슨 뭐 또 전자 소형 가전 회사로 우리가 탈바꿈을 하겠다라는. 가전? 조금 있다가 더 자세하게 말씀드릴게요. 일단은 큰 라인만 먼저 말씀드리면. 그래서 그런 식의 것을 하더니 갑자기 이게 잘 안 되니까 20년도 2020년도 연말 그쯤이었던 것 같은데 그때부터 고급화하겠다고 자기들이 만들어놓은 매장들을 갑자기 그냥 어느 순간. 일순간에 어 우리 그냥 철수하는 거로 결정 났어? 그러니까 직원들은 공고사직. 그다음에 어 뭐 이런 사업을 하던 거가 있어? 어 이거 우리 안 하기로 했으니까 거기 관련된 애들 공고사직. 이런 식으로 해갖고 완전 그 고용 위기 상황이 갑자기 오기 시작을 한 거죠. 새로운 사업을 늘리면. 뭐 아주 공격적으로 하는 회사는 새로운 인력을 들이기도 하지만. 그렇죠. 어떤 회사들은 그냥 원래 있던 인력을 다른 부서로 돌리기도 해요. 다른 부서로 돌렸죠? 일단은 돌린 것도 있고. 또 충원한 것들도 있어요. 그래요? 근데 여튼 그런 다음에 갑자기 무게를 확 줄여버렸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거가 지금까지는 계속적으로 발생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그러한 사항들이 발생을 하고. 또 이제는 어피너티가 들어온 다음에. 거기서는 뭐 이렇게 삼성 출신 분이 이제는 대표이사로 처음에 와서. 무슨 막 직원들한테도 뭔가 해 줄 것처럼. 굉장히 청사진들을 이제는 막 그렇게 그려주고 했어요. 성호펀드가 안친 대표이사인데 삼성 출신이다. 네네네 그렇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얘기했던 거랑 다르게 몇 년 동안 어피너티가 17년도에 들어와서 2020년도 이렇게까지 이제는 4년 이렇게 3, 4년이 지나가는 동안 직원들에게 쌓인 것은 임금에 대한 불만. 임금이 잘 안 올랐어요? 네 그렇죠. 근데 뭐 인센티브나 뭐 이런 것들은 뭐 없었고. 그 다음에 거기다가 이제는 어떻게 보면 직원 직장인들이 가장 생각하는 것이 임금 아니면 승진 뭐 이런 것들이 있는 거잖아요. 그게 그냥 기본적인 것들이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조차도 불만들이 굉장히 많이 쌓였어요. 물론 저도 이제는 뭐 여러모로 해서 이렇게 뭐 임금 막 남들 올라갈 때 동결도 받아보고 뭐 이렇게 진금 누락도 해보고 뭐 근데 그런 일은 있을 수 있다고 쳤는데 그게 너무 많아진 거죠. 그러니까 승진할 수 있는 것도 너무 한정적으로 되고 이러다 보니까 직원들 자체가 불만들이 굉장히 많이 쌓이기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물론 저도 불만이 굉장히 많이 쌓였죠. 그러니까 현실에서 성취가 이따금 있어야 그 직원의 미래를 담보받아서 기업은 사업을 또 할 수 있는데 희망을 많이 줄였다. 본질적으로. 4년 1회 보면 기조를 아니까. 이 경영진에. 네. 그래서 제가 느끼기에는 계속해서 경영진들이 뭔가 사업을 벌이고 안 됐을 때는 인원을 줄이고 계속 이런 것만 반복이 될 것이다 라는 것이 자명했고. 그것도 직원들의 임금이라든지 고용 불안 그리고 승진 이런 여러 가지 요소들이 지속적으로 발생을 해서 저는 솔직히 이제는 2021년도에 퇴사를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아 그때 이제 40대가 됐으니까 40대가 좀 넘었을 테니까 은퇴를 해야겠다. 빠른 은퇴를 해야겠다. 이 회사에서는 어차피 내가 있어봤자 가망이 없겠다. 아 네. 그런 생각이 들었고. 다른 직원들하고 비슷하게 생각하신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는 직원들도 정말 많았고요. 그래서 그때 이직들도 정말 많았고 그런 상황이었는데 어느 날 이제는 제가 그걸 준비를 하고 있었던 어느 날 그때가 3월쯤이었을 거예요. 3월이 저희는 정기적으로 임금 인사 그다음에 승진 이런 것들이 발표되는 그런 시기였는데 여기저기서 후배들이죠. 후배들 동료들이. 아 나 이번에 또 떨어졌어. 아 나 이번에 또 승진 못했어. 막 이런 얘기들이 너무 많이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소에 지내왔던 다른 해보다도 더 많이 좀 들렸어요. 뭐 그게 실제로 그렇게 많이 있었는지 그거는 뭐 제가 판단해보지는 않았는데. 근데 그래서. 공기가. 네. 그래서 어차피 나는 퇴사를 하기로 마음을 먹은 사람이었고. 어차피 회사에 내가 좀 더 찍힌다 해서 나한테 문제가 될 건 없고. 아 더는 잃을 게 없으니. 회사가 제일 싫어하는 거를 해볼까? 아 싫어하는 거가 아니고 저는 그랬어요. 그러니까 락앤락이 더 잘 되기 위해서는. 아 네 그렇게 말하죠. 너 저는. 락앤락이 더 잘 되기 위해서는 직원들의 만족도를 높여서 직원들이 떠나가는 것을 막고. 그렇게 해야지만 현재 상태에서 락앤락이 좀 더 발전을 못해더라도 현상 유지를 할 수 있는 회사가 되겠구나. 그때 기준으로 전성기 때에 비해서 직원이 얼마나 줄었어요? 전성기 때에 비해서요? 그런데 그 인원에 대한 거는 약간 좀 어피너티가 들어오기 전에는 저희가 전 직원이 500명이 안 됐었어요. 그런데 어피너티가 들어오고 2020년까지니까 본격적으로 늘어난 게 2018년, 2019년, 2020년. 그 3년 동안이었고 600명에 넘는 인원까지도 이렇게 인원이 확 늘어났었어요. 20% 정도 늘었네요. 그런데 그러다가 2021년도 아까 그 2020년 말 그때 이제는 인원들을 정리를 하고. 그때 당시에 이제는 매장만 정리한 것뿐만 아니라 해외에 있는 공장 뭐 이런 것들도 좀 정리를 하기 시작을 했거든요. 그건 중요 자산인데. 그렇죠. 그것들을 하면서부터 이제는 인원이 줄기 시작을 했고. 생산을 안 하겠다는 것도 아니고 아무튼 그리고 중요한 걸 팔았어요. 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저희가 2021년도에 노동조합을 만들었는데 그때 저희가 단체외에 이제는 2021년 연말쯤에 체결됐는데 그때 다시 이제는 한 500명 정도로 이제는 인원수가 내려왔더라고요. 그리고 지금은 300명. 아니 우와 그럼 40%를 줄이면 그냥 그 사업 전체를 접어버리겠다는 뜻 수준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그것도 이제 뭐 어떤 해고가 있었는지 또 듣겠습니다마는 본인들이 못 버티고 떠난 분들이 많을 것이고 이렇게까지 열심히 일했고 국내 최고 기업이었으면 다른 데 가서 좋은 레주메로 계약할 수 있거든요. 그렇죠. 자기들이 본인들이 여기에서 경력을 하셨던 것들 자체가 다른 회사들에 가면 굉장히 큰 게 인정받을 수 있는 일대직이잖아요. 해외나 뭐 스타트업이나 대기업이나 다 모셔갈 수 있어요. 네. 그래서 그렇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일을 잘 하시던 분들이 지금도 많이 남아계시지만 많은 분들이 그 중간 과정에서 많이 떠나셨죠. 진짜 그러면 어느 정도 외사심 있는 분들 빼고는 그렇죠. 많이 떠나셨고 그리고 지금 남아계신 분들도 절반 정도는 과거부터 그러니까 어피너티가 인수하기 전부터 계셨던 분들이고 절반은 어피너티 인수 이후에 들어오신 분들이라 약간 어떻게 보면 회사에 바라보는 점이 좀 다를 수 있죠. 네. 노조 만들던 얘기를 하다 말았습니다. 그러게요. XSFM입니다. 67년이었지 아마 종로의 작은 한의원이었어 진도산, 구기자, 청궁, 당귀, 숙지황 좋다는 건 죄에 넣고 불순물을 제거하며 8시간 정성껏 달여냈지 임금님께 올린 그 방식 그대로 말이야 부드럽고 달콤한 전통의 쌍화차 요즘 사람들은 그걸 더 쌍화라 한다지 현대인에 맞춘 프리미엄 한방차 더 쌍화 글로벌 판매량 넘버원 노트북 브랜드 레노버에서 게이밍 노트북을 제작한다면 프로게이머를 위해 최적화된 리전 Y 시리즈를 XSFM에서 확인하세요 클렌징 화장품도 따로 쓰며 꼼꼼히 세안하는 당신 혹시 그거 아세요? 두피 모공의 크기는 피부의 2.5배 피지 분비량은 2배? 두피야말로 꼼꼼한 클렌징이 필요하다는 거 두피를 씻자 빅그린 카렌듈라 샴푸 건강기능식품 광고입니다 식전에 로아스알 혈당 그리고 다이어트를 드셔보세요 바나바입 추출물이 식후 혈당 억제에 도움을 줄 수 있고 가르시니아 캄보지아 추출물은 탄수화물의 지방합성을 억제해서 체지방 감수에 도움을 줄 수 있어요 이젠 챙겨 먹자 로아스알 혈당 그리고 다이어트 제조원 우리 바이오 유통판매원 로아스알 바이오팜 혈당 그리고 다이어트 광고하고 지나가겠습니다 TV를 틀기만 해도 늘 만나는 혈당 고민 정말 자주 만납니다 요새는 또 탕탕 후루후루가 유행이잖아요 그게 이제 제가 먹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 때쯤 되면 이미 이제 끝나가는 건데 실제로 그렇더라고요 네 근데 탕후루는 생각보다 오래 가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전 국민의 건강이 진심으로 우려됩니다 한번 먹어보고 난 뒤로요 저도 꼭 먹어봐야 되겠습니다 당뇨 전 단계 1500만 명의 시대 그러니까요 지금 이런 발언 때문에 맞습니다 확실히 옛날에 안 팔던 아이템들 중에 불티나게 팔리는 아이템이 있죠 당뇨와 관련돼서 이것저것을 측정해주는 기기와 소모품들이 어마어마하게 팔리고 되게 많은 피스 수량으로 한꺼번에 개인들이 잡니다 혈당 스파이크라는 말의 유행과 함께 온 것 같아요 아무튼 당뇨 전 단계 1500만 명의 시대인데 그 속에서 넋을 놓고 진짜로 혈당 스파이크 하며 살 수는 없습니다 그건 그냥 유행입니다 혈당 조절에 특화된 건강기능성 성분인 코코로솔산 함량을 1일 섭취량 기준치 최대 함량 1.5mg까지 늘린 로아스웰 제품을 먹어보십시오 식약처가 공고한 1일 영양 성분 기준치의 2배를 담은 비타민 B군 3종까지 넣어서 만든 로아스웰의 노하우 집약품입니다 2개월 이상 복용을 해보시면 도움이 커질 수 있다고 하네요 현재 5병을 구매하시면 1병도 추가로 증정하는 행사가 진행 중이니 꼭 둘러보시길 바랍니다 로아스웰 혈당 그리고 다이어트 액세스몰에 있습니다 광고를 듣고 왔습니다 손세호 지회장님이 노조를 만들던 얘기를 굳이 말하자면 두 번째로 만들게 된 얘기 이 정도를 듣다가 말았습니다 첫 번째에 실패하고 6년간 유격되어 사셨고 반성을 한 다음에 노조를 안 만들어야지 하고 있었는데 회사 분위기 너무 안 좋아져서 뭐라도 해볼까 하면서 준비를 하시기 시작한 발동을 거신 게 2021년? 네 그래서 2021년도에 어차피 이제는 찍혀도 그만인 노동조합을 만들자 해서 노동조합을 만들 수 있는 직원들을 일단은 암암리에 구하기 시작을 했죠 적어도 비밀리에 해야 한다는 것 정도는 알게 되었어요 이제 알았으니까요 그리고 솔직히 뭐 어피너티라는 그런 사모펀드 자본들이 또 어떤 또 위험한 또 행동을 할 수 있을지도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더 좀 조심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는 그 핵심 인력 몇 명을 만들고 다음에 이제는 제가 혼자서 베트남에도 휴가를 써서 갔다 오고 어? 그 직원들이 계시는 곳에 네네네 그리고 뭐 공장 이런 곳들을 암암리에 이제는 돌아다니면서 한 명씩 만나갖고 이런 것들을 조만간에 하게 되면은 어떻게 동참하겠습니까? 이런 분위기를 계속 이제는 만들었어요 소문이 안 나게끔 아 신천지보다 조심스럽게 그렇게 하다가 이제는 블라인드에다가 글을 올렸죠 현재의 그런 상황들과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어떻게 보면은 어피너티가 들어왔기 때문에 그리고 어피너티가 그냥 들어오는 게 아니고 우리나라의 소위에서는 되게 유명한 금융사들한테 대주단이라고 하죠 이쪽에서 다 인수금융을 받아갖고 들어온 거기 때문에 그게 그것들이 보통 이제는 5년 4년이나 5년인데 그거를 이제 갚는 시기도 도래했고 이렇기 때문에 지금도 우리가 이런 불만과 또 고용 불안에 쌓여 있는데 우리 한번 같이 뭉쳐서 해야 되지 않겠냐라는 것을 나름 제가 좀 이렇게 드라마틱하게 이렇게 블라인드에도 이제는 그냥 글이 아닌 영상 이런 또 음악 이런 쪽으로 해갖고서는 올리기 시작을 해서 분위기의 군부를 좀 뗐어요 아 콘텐츠로 호소했다 네 그래서 이제는 아 뭔가 좀 강한 이런 걸 보여주는 것보다는 이제는 아 같이 하자 좀 이런 분위기를 좀 만들어서 하려고 이제는 그런 일들을 했죠 그러다가 핵심 멤버가 몇 명이 모였고 그 중에는 어떻게 보면은 공개할 수는 없지만 그 회사에서 가장 중요한 주요한 부서에서 주요한 일을 하시던 분이 저랑 이제는 최초에 이제 만들 때 지금은 낙인낙이 안 계시지만 같이 이제는 진행을 했어요 경험파티 없겠군요 네 그래서 그 분들과 함께 그럼 노조를 어떻게 만들어야 될 것인가 그냥 우리가 그냥 딱 만들면 될 것인가 라는 고민을 하고 있었을 때 아니다 지금 상호폰드나 이쪽은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 그런 힘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도 뒷배가 필요하다 그래서 검색을 막 했어요 우리 업종이 관련되어 있는 게 뭐 금속노조일 수도 있고 또 거긴 또 항공노총도 있을 수 있고 민주노총도 있을 수 있고 그러다 보니까 화섬노조라는 것을 이제는 보게 됐죠 화섬노조를 보니까 일단은 딱 그런 거예요 화섬노조는 이제는 화학섬유식품산업이니까 우리도 화학과 식품에 관련되어 있는 회사니까 아 여기가 성향이 맞다 그런 걸 지었는데 딱 홈페이지를 보고 이제는 여러 가지 기사들 그러니까 예전에 이제 실패의 경험이 있다 보니까 네 공부를 많이 해야죠 네 하다 보니까 화섬노조를 하는 데가 있어 하고 들어가 봤더니 딱 가니까 일단은 제일 저는 처음에 눈에 띈 게 피디님과 도치나 네이버예요 그렇죠 네이버가 여기 왜 있어요 지금도 제가 이렇게 딱 소름이 돋는데 화학섬유식품 없는데 그러니까 화학식품 우리랑 성격이 맞아 그래서 딱 들어갔는데 거기에 네이버가 있고 카카오가 있고 넥슨이 있고 어? 지금 우리나라를 선도하고 있는 기업들이 다 있네 타투이스트도 있어? 네 그렇죠 네 그래서 아 일단 아 그래 여기를 그럼 상담을 받아보자 네 그리고 아 다 받아주나 봐 네 아 그것보다도 그런 거 있잖아요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저도 솔직히 이렇게 머리가 나쁜 사람은 아니기는 한데 어? 저쪽은 분명히 선도하는 기업이고 나보다 훨씬 더 머리가 좋은 사람들이 더 많이 모여서 만들었을 곳인데 저기가 선택한 곳이라면은 내가 고민할 필요가 있을까? 저기노조 집행부는 나보다 좀 잘나지 않았을까? 아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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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저기 연봉 높은 회사는 일단은 그렇게 형님인 거죠 네 자본주의예요 좋아요 네 그래서 화삼돈저를 딱 갔습니다 네 가서 우리 네이버 보고 왔습니다 상담 좀 해주세요 네 그래서 상담을 했는데 처음에는 화삼돈저를 굉장히 조심스러우셨어요 왜냐 어? 너네 당장 사람들이 뭐 모인 것도 아니지 그냥 블라인드만 이렇게 여론이 그렇게 조성이 되고 블라인드에서도 가입하겠냐 하면은 댓글이 막 200개가 달리고 막 이랬어요 그러니까는 그런 얘기를 하니까 그건 실체가 없다 그렇죠 네 그래서 왜냐하면 상위노조 입장에서는 이 사람이 누구인지도 모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신뢰하면 안 돼요 처음에 노조가 되겠다고 제 얼굴이 별로 그렇게 또 신뢰가는 얼굴도 아니잖아요 사측처럼 생기셨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저는 나름의 되게 준비를 많이 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공장도 가고 해외까지도 갔다 오고 막 이랬잖아요 포스업을 하려고 그래서 어?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그때가 아마 제 기억에 화요일날 면담을 했었던 것 같은데 내가 주말까지 과반노조를 만들어 오겠습니다 그러니까 아유 무슨 말같이 다른 얘기를 하냐 아 이 술이 식기 전에 돌아오겠다 네 근데 정말로 제가 그 주 토요일에 과반노조를 만들었어요 4박 5일 동안? 네 근데 이거가 진짜 어떻게 보면은 슬픈 거는 네 직원들이 정말 얼마나 힘들었으면은 4박 5일만에 사인을 다 해줬다는 거 아니에요 그 당시에 500명에서 600명 정도였어요 네 네 500명 정도였어요 그럼 최소 250명 그러니까 아무튼 절반 인적사항이랑 사인을 받아온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사인을 받아온 것도 아니고 구글 폼 이런 것들로 올렸는데 네 거기에서 바로 가입들이 그냥 바로 팍 올라온 거죠 그렇죠 거기엔 개인정보 집어넣으시니까 네 네 그럼 그거 다시 들고 다음 주에 가신 거예요 네 화상식품 노조예요 화상식품 노조 아 요기에서 조금 더 재미있는 얘기를 드리면은 지금 제가 뭐 이거를 뭐 나중에 뭐 오픈하려면 오픈할 수도 있는데 그게 구글 폼으로 하니까는 가입한 시간이랑 순서가 쫙 나오잖아요 그렇죠 제일 상의가 인사회계 재무 막 이런 쪽이에요 아 헤드쿼터들 네 지금은 당연히 조합 예전에 이제는 단체 협약을 맺으면서 안타깝게도 그분들이 이제는 조합 가입을 못하실 수밖에 없게 이렇게 좀 됐지만 근데 당시에 처음에 오리지널 멤버로서는 경영진을 가까이서 본 사람들 순서로 가입했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그 사람들은 직접 옆에서 목격하기 정말 지금 위기라는 것을 너무 느꼈던 거죠 그러니까는 본인들도 알잖아요 본인들이 어디 가서 노조 가입 못하는 그런 대상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은 되게 잘 알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일 먼저 가입한 친구들이 그쪽 부서고 그럼 가입 못할 수도 있는 수준이라고 하면 직급도 높은 분들 아 그렇죠 저희는 그렇죠 임원 빼고는 다 들어왔죠 근데 이제 임원의 범위라는 게 중견기업마다 서로 다를 수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뭐 국장 팀장 이런 분들이 다 가입했을 저희는 그냥 전통적으로 사원대리 과장 차장 부장이거든요 그리고 직책에서는 팀장 센터장 파트장 이렇게 되는데 그럼 막 과장 차장급들도 노조 가입했다는 거 아니에요 부장까지 다 들어왔죠 그러니까 애들 고등학교 학비 되시는 분들이 줄 서서 노조 들어왔다 제일 먼저 노조에 뭔가를 근데 그분들과 이제는 말씀은 아니고 연차가 더 계신 분들과는 이제는 계속해서 미팅도 하고 했으니까 그러면은 그분들이 노조를 선택을 하신 거는 딴 게 없었던 거예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가정 이런 것들에 이제는 아이들도 커가지고 직급도 되어 있는 그러니까 나이가 있으시니까 그런 상황이었는데 너무 고용 위기라고 느끼시다 보니까 단지 그 고용 위기 이거 하나 때문에 들으셨죠 상위노조는 놀랐겠어요 그걸 보고 많이 상황해 하셨죠 과장이 가입했어요? 이러면서 거기다가 또 이제는 그러고서 이제 저 지회장 하겠다는 사람 다시 쳐다보죠 이 사람 뭐하는 사람이야? 얕을 어떻게 판 거야? 진짜로 그 얘기를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그래서 그 나중에 이제는 노동조합을 이제는 설립하고 난 다음에 그때 당시에 이제는 저희가 노동조합을 같이 같은 시기에 만들어진 게 웹젠 웹젠 그렇죠 한글과 컴퓨터 한컴 여기가 이제는 저희 포스코 포스코 지금은 DX 여기가 이제는 그 비슷한 시기에 만들어졌거든요 네 그때 다들 와서 물었어요 도대체 너는 어떻게 약을 팔고 다니길래 그렇죠 이런 식으로 이제는 점유율을 올려가느냐 그 지점이 슬픈 얘기라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나도 약을 팔았지만 그렇죠 이 저 죽늘근이들이 오죽했으면 왔겠냐 약은 아무리 판단해도 약이 필요해야 사는 거지 않습니까 그럼요 그렇죠 그렇게 해서 만들어지게 됐고 그다음부터 출발부터 과반으로 네 굉장히 힘을 많이 받고 시작을 했죠 그리고 이제 창립하고 4년이 지났습니다 락앤락 보조가 그동안 많은 일을 되게 바쁩니다 해보면 제 회장일 바쁘잖아요 네 그동안 락앤락에 있었던 노조 때문에 있었던 좋은 일을 좀 자랑해 주세요 아까는 회사 자랑하게 시켰고 일단은 굉장히 이제는 노동조합 일단은 구성 자체를 굉장히 특이하게 했어요 통상적으로 우리처럼 이제는 생산 공장 시설이 있고 영업 조직이 있고 개발 조직이 있고 또 주재원까지도 있고 이런 복합한 조직들 같은 데서 노동조합이 있는 데들은 통상적으로 현장은 현장 직군에 맞는 노동조합을 또 만들고 그 다음에 사무직군은 사무직군에 맞는 노동조합을 만들고 해서 굉장히 한 회사 내에서도 여러 노동조합이 존재를 하거나 한국의 일반적 편이죠 네 그렇게 되죠 근데 저는 딱 그랬거든요 처음에 만들 때부터 사람들을 만나고 다닐 때부터 그랬어요 현장 직군에 있는 직원분들이 항상 얘기를 했죠 저한테 물어볼 때 아 이거 뭐 사무직만을 위한 노조 방향성으로 가는 거 아니냐 현장만을 위한 노조를 만들어줄 거냐 근데 저는 그게 그렇게 안 했어요 그냥 우리는 그냥 다 라겐낙 직원이고 라겐낙 노조를 만드는 거다 그래서 형태 자체가 저희는 현장 사무관리 개발 그 다음에 해외 주재원까지 다 포함한 그런 노동조합이 되어 있어서 일단은 그렇게를 한꺼번에 모았다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제가 봤을 때는 굉장히 의미가 좀 있었던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회사 특성상 여기저기 있잖아요 네 생산하는 곳 그렇죠 물류 담당하는 곳 본사 해외에 이거 하는 곳 저거 하는 곳 해외에도 여러 국가에 있으니까 해외에도 여러 국가에 있으니까 거기에 일단 정의적으로 들어가 있는 모든 분들 네 네 어 이거는 누구한테 코치를 받은 것 같은데 이거는 혹시 그전에 누구 안 만났어요? 오세윤이라고? 아 하하하하하하 제가 화섬 가서 알게 됐는데 이건 딱 네이버 솜씨인데 왜냐하면 네이버가 나오기 이전에는 300인 이상 중견기업에 이런 생각을 하는 노조가 별로 없었어요 저도 그 자꾸 유별하다고 생각하고 부서별로 네 파트별로 네 그런데 처음부터 다같이 가자 라고 생각하셨다 단일 노조 네 그게 어떻게 보면 제가 노동조합을 처음에 만들 때 생각했었던 정신이 어떤 것 같아요 그냥 락앤락 직원은 락앤락 직원에서 뭐 어떤 일을 하고는 그냥 락앤락 직원이면 락앤락 직원인 것이지 왜 무엇을 나눠야 되는가 그리고 부서별로 알력 있는 회사는 프로덕트가 별 볼 일 없습니다 또 그렇죠 네 그러니까 서로 저쪽이 잘해줄 거야 이쪽이 잘해줄 거야 믿는 뭐가 있어야 케미가 있어야 좋은 물건이 나오지 그렇죠 예전에는 막 그랬어요 그러니까 개발팀에 있는 직원분이 뭔가 이제는 개발을 해야 되는 물건이 있고 그게 이제는 뭐 생산이 돼가는 단계가 이러면은 통상적으로 제가 전에 있었던 다른 회사들을 보면은 이분들이 약간 특권의식이 있어갖고 저쪽 현장에다 연락할 때는 현장에다가 약간 좀 무시하듯이 아니면은 혹시 이게 좀 더 자기가 상위이다 라는 그런 느낌으로 연락을 했다라면은 저희 락앤락 같은 경우는 그 뭐 대리과장이든 개발 쪽에 있는 사람들이 현장에 있는 사원한테도 서로 존댓말 쓰면서 아 요거 좀 챙겨주세요 하면서 굉장히 그런 식으로 어떻게 보면은 가족 같은 회사 분위기였어요 네 진짜로 예를 들어 이게 왜 대기업 하청주고 다니는 일 하는 포지션들 흔한 재수없음이 있잖아요 네 정말 아랫사람 시키는 것 같은 그렇죠 그렇죠 정말 진짜 아니 대체 어떻게 수분합살짜리들이 그거 배우는지 모르겠는데 턱으로 가르치는 것부터 가르치는지 본사에서 근데 좋은 회사들은 그렇게 잘못 배운 신입 직원이 들어와가지고 이상한 예절을 보여주면 진짜 피눈물 나게 가르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너는 어디서 잘못 배웠니? 이러면서 그렇죠 일주일 동안 물어보고 부모님이야? 아니면 학교야? 이러면서 아 락앤락은 후자에 가깝다 네 그렇죠 거의 뭐 굉장히 뭐 어떤 데에서는 싫어하겠지만 형동생 이런 문화도 정말로 제대로 이제는 그러니까 나쁜 형동생의 문화가 아니고 정말 챙겨줄 수 있는 그런 서로 친하게 지내는 그런 문화였고 그러니까 현장과 뭐 사무관리나 이쪽이 크게 벽이 없이 이런 회사였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의 노동조합을 만들었고 그것 자체가 저희가 봤을 때는 굉장히 의미가 있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또 노동조합을 만들고 나서 이제는 과거 때부터는 차치하더라도 어피너티가 들어온 이후로 4년 만에 어피너티가 시키는 대로 주는 대로 이렇게 봤던 이런 모든 문화를 저희가 단체협약이라는 것을 만듦으로써 그렇게 해결을 함으로써 그래서 우리의 근로조건을 정하거나 이런 모든 것들에 대해서 우리 노동자들의 목소리가 결정권에 들어간다라는 그거를 만들어놨다는 것도 굉장히 의미가 있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잘된 건 뭐가 있어요? 그래서 잘된 거는 일단은 이게 약간은 제가 아직까지도 눈물이 좀 나는 포인트인데 현장 직군에 계신 분들은 통상적으로 저희가 이제는 포장, 생산 라인 물류에 있는 포장 라인 이런 쪽에 계신 분들이 여성분 그리고 보통 이제는 4, 50대 분들이 많이 계셨어요 맞아요 많을 때 한 200명 정도까지 계셨는데 그분들은 단지 현장 직군이라는 이유 하나 때문에 매년 건강검진 자체를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게 한 2만 5천 원 정도 되는 건데 그 버스가 와갖고 공장에 와서 그냥 피 뽑고 엑스레이 찍고 뭐 이렇게 검사해주는 그 기본 검사 디포트 그것만 이제는 받아왔었거든요 근데 실질적으로 우리나라에서도 계속 얘기했던 게 그 생애 전환기 만 40세가 넘어가면 막 국가 건강검진 거기서도 막 생애 전환기가 지났으니 무슨 암검사라 무슨 암검사라 막 날라오잖아요 근데 그런 거가 오는 사람들인데도 이러한 것들을 그 현장 직군이라는 이유 때문에 못 받고 있고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리고 회사에 이제는 원래 있었던 그 건강검진에 대한 규정 자체가 만 40세가 넘어간 과장 이상한테만 뭐 종합건강검진 50만 원 정도 짜리를 해준다 이러납니까 아무 과장만 걸린다 그래서 그래서 아니 아무 과장만 걸린다 라기보다도 그게 이제는 어떻게 보면 일반적 회사들이 다들 좀 많이 그래요 네 그래요 노동조합 없는 회사들이 그래요 근데 노동조합 만들어서 단체협약에서 이 부분을 이제는 파격적으로 바꿨죠 그래서 이제는 어떻게 해요 여러 가지 조항들과 이제는 맞바꿔서라도 이제는 관찰을 해낸 것이 락앤락이라는 곳에 이제는 직원 중 만 40세 그러니까 생애 전환기가 지나신 모든 분에게 매년 50만 원의 건강검진을 지원한다 아 그건 정말 노조가 100% 쟁취해낸 거라고 네 그래서 근데 이게 이걸로 인해갖고 혜택을 받게 되신 분이 갑자기 100명 200명이 더 늘어나게 된 거잖아요 그 안에서 그래서 이제는 노동조합 만들고서 저는 이제는 현장이나 이런 것들도 이제는 일주일에 그래서 한두 번씩 계속 이제는 왔다 갔다 하면서 다 이제는 사람들을 많이 만났거든요 그러면은 막 붙잡고서는 아 요번에 그 건강검진 덕에 병원에서 건강검진 받다가 중증질환 뭐 잡았다 초기에 네 했다 야 니 덕분에 이제는 나 저기 뭐냐 수명 늘어났다 이런 얘기 들었을 때 그때 진짜 아 내가 이거 노동조합 잘 만드는 거구나 그런 거를 느꼈죠 그때 효자로 인정받은 기분이죠 그렇죠 오 포장 생산라인 물류 검수 뭐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그 90년대 말 이후부터 지금까지도 운영되는 공장들이 있다면 그곳에는 보통 이제 경기 남부에서 충남북 북부 네 아니면은 이제 저 남해안 벨트에 상당수의 4,50대 여성들이 못해도 20년 넘게 생산분야의 고숙년 인력으로 계속해서 일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한국제라면 사람들이 사가는 무언가는 어느 공장에서 만들어졌나 누구 손에서 나왔나 이런 분들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분들에 대한 대접이 나아진 회사가 있다면 그건 경우에 따라 노조가 힘을 써서 네 랑엘락처럼 또 있어요 와 그건 진짜 신나는 일이에요 그거 말고도 이제는 뭐 2000 저희가 21년도에 아까 그 노조를 만들었다고 말씀드렸지만 그 해 연말에는 또 어피너티가 이제는 자신들이 이제는 나중에는 그거까지는 다 본인들의 배당으로 돌아갔는데 그걸 위해서 아산이 저희가 본점이었고 아산에 공장이 있었는데 물론 그 기능 자체는 이제 물류센터가 주의 업무를 진행을 해왔던 곳인데 거기를 이제는 일순간에 이제는 팔아버렸어요 매각을 한다 그래서 이제는 거기 내 직원들에게도 이제는 공고사직을 하겠다라는 회사가 스탠스를 취했죠 그게 언제요 21년? 네 21년도 그때 단체협회의 10월달에 끝났는데 끝나자마자 바로 그랬었거든요 자 이제 락앤락 물건이 왜 허접해지는지 우리가 슬슬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때 그래도 회사랑 협상을 어떻게든 멱살 잡고 해갖고 그때 거기 계셨던 분 한 4, 50명 정도를 안성에도 저희가 공장이 있어서 그쪽으로 다 이제는 셔틀버스로 해서는 근무하실 수 있게끔 저희가 이제는 협상을 아산이랑 안성 정도는 이동이 가능하니까 네 네 그렇게 해서 이제는 뭐 그런 부분 아 인력을 구제했다 네 그것도 이제는 굉장히 유의미한 것이죠 그리고 뭐 작년 같은 경우가 아직 사건이 이제 다 끝나지는 않았는데 저희가 또 사무직들에게는 또 어떤 일들이 있는가를 또 파악을 하다 보니까 회사가 잘못된 정책을 펼쳐서 직원들한테 임금 체불이 수백 명한테 발생한 거예요 뭐 금액이 이제는 10억은 넘지는 않기는 했는데 아니 직원 몇 명이나 된다고 수백 명이 임금 체불을 당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뭐 회사가 취업계책일 예전에 이제는 노동조회 만들어지기 전에 이제는 만들고 하면서 약간 편법 편법으로 임금 체불을 할 수 있다고요? 네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아무튼 그런 일이셨어요? 네 그래서 그 건에 대해서도 저희가 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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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는 들어갔고 직원들한테 얼마의 체불이 각각각 만들어진 뒤까지도 저희가 다 파악을 해서 회사에다가 이제는 얘기를 했는데 회사에서는 이거에 대해서 이행을 하려 하지 않는 그런 모습이 보여서 바로 기관으로 갔죠 서울고용노동청으로 가서 신고를 했고 그쪽에서 이제는 그렇죠 회사는 자기가 잘못한 걸 들고 고용노동청으로 가지 않으니까요 네 그래서 이제는 그걸 인해서는 직원들의 떼인 돈을 다 받아주는 일을 했죠 근데도 거기에서 일부는 회사가 아직까지도 인정을 안 하고 있어요 자기들이 뭐 이거는 줄 의무가 없다라고 그거는 이제 단체백에다가 명시가 되어 있는 수당인데도 불구하고 그걸 안 하고 있어요 법 해석을 어떻게 하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해석의 경우에 따라서 이걸 떼먹을 수도 있습니다 라고 설명해 준 4층 노무팀이 있던 거예요 그러면 그대부터는 자존심 대결이죠 한 푼이라도 떼먹겠다 그렇죠 그렇게 볼 수 있죠 그래서 저희가 이 건에 대해서는 1년 이상을 다뤘거든요 결국에는 이 건에 대해서는 고용노동청에서 서울고용노동청에서조차도 이거는 회사에서 지불하는 게 맞다라고 하는데도 이행을 안 해서 결국에는 이게 지난주에 서울고용노동청에서 검찰로 전현직 대표이사들을 송치를 지난주에 검찰로 보내셨어요 저희는 뭐 이렇게까지 하려고 하는 거가 아닌데 왜 자꾸 이런 말들 나오셔가지고 이렇게까지 할 생각은 아니었다 아니 그냥 그렇잖아요 안 준 거 그냥 달라고 하면 주면 되는 거잖아요 우리 경영파트의 CEO 이런 분들이 경영학과 나오셔가지고 곱게 커가지고 신문을 보고 오해하는 게 있어요 검찰이 일을 막 할 줄 알아요 그건 특수부에 한정됩니다 그렇죠 특수부 빼고 모든 검찰은 개똑똑하고 증거를 뭉개지 않아요 제가 요즘에 이제는 제일 어떻게 보면 노동계에서 가장 큰 사건인 SPC 파리바게트 이 사건 저도 이제는 재판도 이제는 계속 보러 다니고 하고 있는데 회장님 피체포 사건 그거 보고 있으면은 어우 저기 검사분들 장난 아니더라고요 사실 사석에서 임종인 제자하고 그 얘기 많이 검사 짱 멋있다고 나오실 때 90도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인사했어요 근데 더 멋있는 거는 저도 이제 약간 검사분들에 대한 약간 오해?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그분들도 저희한테 진심으로 오늘 고생 많으셨다 이런 얘기를 다 해주고 가시더라고요 가끔 그 사실에서 그 얘기 하고 싶긴 해요 우리가 정치면에서 얘기하는 검사는 특수부 검사다 그 사람들은 약간 결이 다른 거죠 그건 딴 얘기다 실제로는 부당노동 행위문제로 검찰에 끌려가면 뼈도 못 추린다 두 가지 얘기해 주셨어요 그죠? 아니 내가 숙련 생산 인력이야 이걸로 내가 이 능력 인정받아가지고 애 대학 보내고 시집 보내고 장가 보내고 다 할 만큼 한 사람이야 근데 그 사람이 회사에서 해주는 비싼 건강검진을 받게 됐어요 KMI? 뭐 이런 데 가가지고 새 옷 입고 친절한 의사들을 10명씩 하루에 만나면서 그러고 나면 저기에 중증 질환을 발견하든 말든 그러고 나면 회사 단일 만나죠 그렇죠 굉장히 직원분들의 만족도가 높아졌어요 분명히 단체 협약으로 해서 그런 부분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로 그동안 후퇴되어 있던 복지 그다음에 회사가 저희가 봤었을 때는 법보다도 더 아래로 직원들에게 항의하던 그런 모든 것들을 다 바꿔냈고 가고 있었고 또 이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임금도 저희가 꽤 오랫동안 안 오른 것 같은 그런 것들이 있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서두에 근데 그것도 저희가 노동자 만들고 2022년도에 역대급 인상률로 합의를 해내고 이런 여러 가지 효능을 발휘를 했죠 근데 2023년도 들어서부터 이제는 경영진들이 바뀌면서부터는 다시 바뀌었어요 2023년도 임금협상이 아직까지도 체결이 안 되고 있습니다 지금 2024년이 절반이 지났는데 그러면 작년과 동일임금을 받고 있는 사실상 법에 저촉될 수도 있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고 그래서 직원분들이 너무 많이 힘들어하시고 저도 그게 우리 조합원분들한테 가장 죄송한 부분이죠 빨리 그거를 메이드하지 못했으니까 근데 이게 저 혼자서 이제는 한다고 메이드가 되는 것도 아니고 저쪽에서 뭔가 이제는 해줘야 되는데 저쪽은 전혀 그럴 마음이 없는 걸로 보여서 이것도 참 저희가 지금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임금체불 같은 경우에도 월급쟁이 입장에서는 그거 주면 또 회사 가서 일하는데 별 불만 없습니다 그렇죠 받아내준다 누가 그러면 조합회비 낼마나거든요 이런 분들을 우리방송에서 참 많이 만나는데 조합이 뭐 하는지 모르고도 조합이 필요한 것 같아서 조합을 시작했다가 노동조합을 운영하는 게 천지김을 알게 되는 사람들이 돌아 있습니다 우리 주 회장님도 좀 그런 스타일이신 것 같은데 위험한데요 한 시간을 더 내서 힘들어 하면서도 또 해요 왜냐하면 사람들을 움직여서 목소리를 내고 그걸로 사람들한테 이익을 돌려주는 일에 보람이라는 게 상당하기 때문에 네 맞습니다 그걸 아실 거 아니에요 다음 주에 한 시간을 좀 더 내서 그러면 지금은 조합을 하는데 레벨이 얼마나 높아졌나 갑자기 미션이 나이트웨어가 됐다고 들었는데 그 얘기를 다음 주에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락앤락조의 손세우주 회장님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557회 그것은 알기 싫다였습니다 애정클 멤버들이 다시 돌아와 앉아있고 애정의 정치클럽은 8월에 다시 만나도록 하겠고요 날짜는 이따 나가서 청합시다 다음 주에는 신입사원을 괴롭히는 최악의 미션 본인이 태어나기 전에 나온 게임을 배워야 되는 시간 태어났을 때 다 왔더라고요 어떤 문화요? 확장팩은 태어났을 때 그러니까 어찌 보면 파케문학관 역사가 아무리 길어져도 절대 다루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던 게임을 문학인이 저더러 이거 할 거라고 얘기했습니다 드디어 그것이 왔다 이군요 마지막까지 안 할 것 같았던 스타크래프트 1 그러니까 이건 무슨 소리냐면 스포츠 논평 시간에 재기차기 얘기를 하겠다는 거거든요 운놀이나? 그건 무슨 얘기래요? 기원전엔 말입니다 아무튼 할 얘기가 이때입니다 꼰대 여러분 들러붙어 주십시오 신입사원 열심히 공부해 올 겁니다 아는 척을 하기 위해서 하지만 많이 모자랄 때죠 참고로 지금까지 제가 아는 거는 미네랄을 X한다 그리고 몰려다닌다 끝입니다 지금도 많이 해요 근데 스타크래프트는 그쵸? 저는 지금도 중계를 지켜보는 사람으로서 대체 관련된 무슨 이야기를 할지 특히나 한국어 팟캐스트에서 스타크래프트 1에 대해 할 말이 뭐가 있는지 다음 주에 문학인과 함께 들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말에 남아있는 락앤락 노조 지회장과의 이야기를 다시 들어보시도록 하시죠 558회에 돌아오겠습니다 그것은 알기 싫다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XSFM입니다 I, D, W, K I, D, W, K I, D, W, K